옵션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였지? 이 녀석? 지금 붙이고 있는거?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얘랑 호환이 안되는거 같기도 해요 아 그 자리에 안껴준 누구? 다른 녀석으로? 호환이 안되는거네? 그래? 예 그러네요 어쩔수 없는데? 다른걸로 깔겠는데 그러면? 얘는 원래 있던 시스템일 뿐이에요 응응응 아 근데 대충 한대까지 해봐야겠다 응 오케이 어차피 30mm 그만 이건 색칠은 어떻게 하지? 이걸요? 한번 색칠을 해보게 솔직히 색칠은 생각은 안했는데 일단 좀 해보고 좀 해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봐 하고 생각하는건가요? 굳이 다 잘 해놓고 그냥 포인트만 몇개 준다던가 그냥 메탈 부팀만 몇개 칠해준다던가 그런식으로 솔직히 손 때문에 났어요? 응 그렇지 아 비대칭은 못참지 또 왕선이가게 솔직히 비대칭 참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? 양손이라 양손이 왕선이 말고 양손이 하나 더 살까요? 그냥 집에 있는거 집에 있는걸로 끼워